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목총리가 사흘 연속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을 찾아 끊임없이 현장을 돌아보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한 총리는 오늘 조직위에 이같이 지시하고 영내 활동 중인 참가자들에게 불편사항 등을 건의받았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. 한 총리는 긴급 투입된 인력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보장하고 영지 내 쓰레기 집화장을 늘려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또 점검 내용과 답변이 다른 경우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 다시 조치한 뒤 보고하라고도 지적했습니다.